시험 문제 풀다 보면 있잖아 이 표현이 꽤 자주 나오거든? 꽤 자주 나와 이 표현이 가지는 무게감은 굉장히 큰 거다 얘들아 왜냐하면 이 조건은 이 조건은 여기서 그대로예요 급이 다르지? xa에서의 연속이라는 조건과 급이 다르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왜? 한 점에서 연속해 봐 이거지 얘는 실수 전체에서 다 해봐 이거 가업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 거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함수값 왼쪽 오른쪽 함수값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적용해야만 되는 거잖아 표현상으로는 그지? 그런데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죠 굉장한 일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굉장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지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엄청난 조건이라고 원래는 정말 막 대를 이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소멸하기 전까지 안 끝나는 일이야 실수는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잖아 그래서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읽잖아 그러면 좋아 어차피 다 알 순 없으니까 연속인 게 확실한 건 배제하고 연속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불연속이 뒤집어 말하면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을 포착해서 거기를 거기를 공략하는 거지 그치? 이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닌 거야 잘 봐 이 예를 들어봤어 뒤에 어차피 개념 체크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정말 심 문제잖아 이걸 보고서 있잖아 뭐 그냥 1 이래가지고 1에서 연속일 조건을 구해버린단 말이지 마치 뭘 푸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에서 x, a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x, a에서 연속이라고 그랬니? 아니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라고 그랬는데 왜 눈에 띄는 a에 1에서만 하냐 이거야 이 기본을 확실하게 이 태도를 확실하게 교정하지 않으면 4장 문제들을 풀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맨날 보던 거 에이 1에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래서 뭔가 하면 답은 안 나오고 그치? 그러면 또 오답이 되고 이런 상황을 여기서 교정해야 돼 알겠네? 이해가니? 자 뭐 간단해요 이런 거지 전제는 이거야 전제는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다 4장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요거랑 기본 태도는 요거야 f하고 g가 x의 연속이잖아 그러면 fx, gx 더한 거 있지? x의 연속이 된다 연속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연속된다 빼도 그렇다 곱해도 그렇다 나눠도 그렇다 나눠 수입일 땐 분모형 조심한다 그치? 연속끼리 겹쳐있으면 연속끼리 된다 정도가 우리가 아는 사실이야 이게 근거야 그러니까 연속이 확실한 것들은 연속이 확실한 것들은 이제 버리고 달아나는 거야 요기만 초점을 맞춰도 돼요 이 문제는 왜? 봐 시스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대 1보다 작은 범위는 어때? 다항함수니까 연속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논리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x가 1보다 클 땐 어때? 1차함수니까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오직 1에서만 연속이기만 하면 전체 연속이 되는 거지 요런 말들이 요런 말이 고급진 언어야 아 그래? 쏠레쏠레 말을 하겠지? 주관식 서술형 풀이니까 아니니까 말을 실제로 시험지에 쓸 필요는 없잖아 수능 시험지에 하지만 머릿속으로 점검이 되고 다항함수 다항함수니까 됐군 x1에서만 연속이면 된다 요런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1에서만 연속이면 되겠군 난 1에서만 연속을 만들어 주겠어 해설지에 이런 게 써 있는데 안 들어와 눈에 왜? 1은 이미 들어와 있거든 내 눈에 그러니까 1에서 그냥 답을 내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4장에서 막힌다는 거야 됐지?